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썰을 풀거에요. 특이점이 온 빌런드라는 주제로 할건데요.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이고 좀 많이 황당한 웃긴 일일거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둘러보서 재미삼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간 견적 때문에 작업시간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쉬어가는 탐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엔 월간 견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빌런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들으면 에이 성조님 거짓말하지 마요. 그게 가능하다고? 라고 하실 텐데 일단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 뭐다? 손발이 고생을 하지 않는다. 몸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반대는 어떨까요? 몸이 튼튼하면 어떨까? 자 그럼 머리를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속하는 빌런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컴퓨터 조립했는데 안된다고 들고 오셨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게 일단 램 접촉불량이 있는지 봅니다. 램은 잘 꽂혀있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게 여기 CPU 핀 8핀짜리 있죠? 그리고 여기 24핀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 쪽에 6핀 혹은 8핀 이렇게 전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요. 위에 거는 4 플러스 4핀이고 밑에 거는 6 플러스 2핀이거나 아니면 8핀 단일핀입니다. 어쨌든 같은 8핀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케이블이나 아니면 커넥터에 적혀있어요. 얘는 PCIe라고 되어있고 얘는 CPU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꽂으셨으면 잘못꽂을 일도 없고 애초에 6 플러스 2이거나 그냥 단일 8이거나 여기는 4 플러스 4이거나 단일 8이라서 헷갈리기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게 있어. 얘네들 커넥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뭐 기퉁이가 파져있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잘못 꽂으면 그냥 안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기퉁이가 있을텐데 이게 잘못 꽂으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억지로 힘으로 수시를 박는 것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못 꽂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립이 잘 돼있었습니다. 이송님 처음 들고 왔을 때 그래서 뭐가 문제지? 근데 전원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도 없고 여기서 탄내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래서 분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를 먼저 빼려고 분해를 하고 있는데 분해하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거에요. 원래 이 PCIe랑 CPU랑 좀 다르게 생겼는게 CPU는 보통 진짜 싸구려가 아닌 이상 옆에 연장 케이블로 와잇자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고 PCIe는 대부분 와잇자로 나와있습니다. 다이렉트 있는 놈도 가끔 있긴 한데 보통은 그렇다는거에요. 그것도 그렇고 케이블끼리도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근데 빼면서 이상함을 느낀거지. 뺐는데 위에거 빼고 또 보니까 이게 PCIe라 되어있고 CPU는 어디 꽂았니? 보니까 CPU를 여다 꽂아놨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구요? 이게 안되가는 커넥터가 억지로 쑤셔 넣은 거잖아요. 커넥터 파손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전원까지 켰으니까 보드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커넥터 파손 이거는 이제 보드가 아예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조님 어...뭐...돈틀어갔지. 손님한테 그거를 보여줬지. 손님이 와있었거든요. 내가 판거 아니고 이 손님이 직접 조립한건데 한때는 제가 이제 그...수리도 했었거든요. 요새 유튜브 시작하는데 수리를 안하는거지. 그래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손님 이거 잘못 꽂으신거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던거에요? 정말 세게 눌러야... 그래도 안들어갈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좀 휑꺽하니까 들어갔대요. 이게 어떻게 할 리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딱 보시면 이게 파손도 있고 이거 태워 먹어가지고 못쓴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안타깝지만 이분은 이거 이거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어서 이거는 사설 수리 맡기고 이거는 보드 새로 샀습니다. AS가 안돼서 그래서 어쨌든 고칭 낸 데 꽤나 많은 비용이 깨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 보고 그 생각했어요. 야 불가능은 없네. 불가능은 없는거야. 만약에 안되는 일이 있다면 당신의 힘이 부족한게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반점 농담인데 하여튼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진짜 잘 믿음이 안갈텐데 저게 된다니까요. 구형 제품이 있으면 한번 세게 쑤셨나봐요. 여러분도 악력이 골라 끝된다 그러면 쑤셔박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빌런입니다. 두번째 빌런도 처음에 내가 이상함을 못 느꼈어요. 왜 이상함을 못 느꼈냐면 일단 쓱 보니까 여기 커넥터 다 잘 연결되어 있어요. 잘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해도 저는 잘 꼽혀 있어요. 뒤로 봤을때도 파워 같은 경우도 제대로 온 되있고 I.O도 제대로 박혀있고 그래픽카드도 삐뚤어지면서 잘 박혀있더라구요. 뒤로 봤을때 그러니까 전혀 이상함을 모르고 있었다가 뭘 보고 눈치챘냐 하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분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분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뺄때는 CPU 잘 들어가 있네 글카드도 쓱 빼고 글카드도 빼내고 여기 24핀을 빼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거에요. 뭔가 이상하던데요. 성전이 답답하시네 여러분 혹시 메인보드 직접 조립해 본 적 있어요? 메인보드 직접 조립하면 메인보드 올리기 전에 케이스에 스탠드오프라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육각으로 이 스탠드오프 위에 보드를 결착시키는거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스탠드오프가 기본적으로 4개에서 6개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케이스에 이렇게 보면 파워 가림막이고 스탠드오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혀있을거에요. 이렇게 박혀있을텐데 뭔가 좀 이상한거에요. 뭐가 이상한데요. 보드를 봤더니 이쪽 이쪽에는 스탠드오프가 박혀있는거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밴딩이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뭔 소린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드오프가 여기 여기는 잘 박혀있었어. 마지막에는 이렇게 휘어가지고 바로 그냥 보드에 박혀있... 그 케이스에 박혀있더라구요. 보드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면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글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여기 24핀을 빼려고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휘는 느낌이 나는거에요. 24핀을 빼려고 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휘었는 이유가 보통은 스탠드오프가 이렇게 있으면 보드 이렇게 얹히고 여기에 나사를 박잖아요. 맞죠? 여기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스탠드오프를 안 달은거에요. 안 달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박아버린거죠. 나사를 그래서 이렇게 팽팽해야 되는 보드가 저렇게 쓱 휜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난감하던게 이쪽 부분이 회로가 끊어진 것 같아요. 회로가 끊어져서 그런지 아예 그냥 부팅도 안됐어요. 부팅도 안되고 보드 AS 보냈더니 초호자도 떨어지고 회로도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거 고칠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닌데 하나하나 와이어링이란 걸 따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안 고치는게 맞거든요. 비싼 보드가 아니면 그래서 그냥 보드 AS 처리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케이스하점 보면서 실제 업자가 조립했는데 이 스탠드오프를 다 생략해서 그냥 바로 케이스에다가 박은 걸 본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이해가 안 갔는데 실제로 이랬던 사람들 있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는 갔었어요. 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게 이것 밖에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나사는 박아야겠고 스탠드오프라는 거 케이스에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던 진짜 완전 처음 조립하잖아. 유튜브도 제대로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조립한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특히 스탠드오프라는 거는 MATX 보드랑 ATX 보드랑 위치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MAT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통 ITX 같은 경우에는 4개 꽂고 끝인데 MATX는 이 정도 구멍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고 제품에 따라서 여기 여기도 더 있고 여기도 있는 경우 있긴 한데 이 정도예요. 많아봤자 8개 적으면 7개 좀 더 꽂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풀사이즈 보드는 이런 식으로 총 9개를 꽂게 돼 있어요. 총 9개를 꽂게 돼 있고 풀사이즈 보드인데도 여기가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6개를 꽂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가 다르죠.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 스탠드오프가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ATX는 여기 쇼트 나옵니다. 이거 치우고 내 보드에 딱 맞게 다시 스탠드오프를 재장착을 하셔야 돼요. 안하고 꽂으면 높은 확률로 쇼트가 나거나 쇼트가 안 나더라도 보드가 회로 손상 혹은 소자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워두고 설계를 하는 보드도 있는데 여기가 안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암호 같은 게 씻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립할 때 스탠드오프라는 거는 꽤나 조심해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덜 꽂는 분도 있는데 덜 꽂으면 커넥터 같은 거 꽂을 때 꽉 누르잖아요. 그거 누르다가 보드 손상도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보드에 있는 위치는 다 꽂아 주시는 게 좋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고 이번 빌런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은 3번 빌런인데 3번 빌런도 좀 웃길 거예요. 3번 빌런은 좀 독특했습니다. 이분이 직접 이제 다른 업체에서 PC를 마쳤는데 저한테 그 이거는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난 뒤에요. 저한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저한테 찾는 거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간단히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여쭤보시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파워가 부족한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서서요. 그러길래 파워가 뭔데요. 이분이 600W 플래티넘이라고 합니다. 플래티너 파워가 어? 진짜요? 오 좋은 거 쓰시네요. 600W 플래티넘? 나머지 사양은 어떻게 된대요? 나머지 사양은 9400F에 1060 정도 쓰고 있는데 이제 글카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글카를 조금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나와있는 글카가 2000 시리즈였는데 600W 플래티넘이면 솔직히 2070도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2060 정도까지만 권장드립니다. 그랬는데 한 3,4일 지나고 왔는데 전화가 다시 걸려왔어. 아니 성조님 네? 그 성조님 얼마 전에 제가 연락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업그레이드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아아 기억합니다. 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성조님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다시 드렸는데요. 네? 아니 지금 제가 성조님 말을 믿고 글카를 사서 고장 내 꽂자마자 컴퓨터가 퍽 하고 꺼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파워가 600W면 부족할 리가 없는데 그래요? 혹시 제품이 600W 플래티넘이 맞아요? 아 600W 맞아요. 아 애매한데 일단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그랬어요. 사실 저희는 저희가 판매한게 아니면 책임을 안 지는데 이거 내 말 믿고 뭐 업그레이드 하셨다. 문제 생겼다. 그러니까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들고 와보라 그랬더니 제가 그 케이스를 뜯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케이스를 뜯었는데 일단 케이스가 해머였어요. 좀 옛날 케이스 있잖아요. 해머. 해머고 파워가 상단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뭐 그거까지는 괜찮아. 어 뭐 기본 클러드가 있고 어 기본 클러드가 있는데 플래티넘 파워도 썼다고?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케이스도 싼거 썼고 기본 클러드가 있는데 플래티넘 파워도 썼다고? 파워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가 나오더라구요. 자 이 파워 옆에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플래티넘 600 플래티넘 잘 안보인다고요? 글씨가 상품 자세히 보게 해드릴게요. 자 이 파워 옆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스티커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어 에버레스트 600 플래티넘 ATX 12V 라고 적혀있습니다. 손님 이거 그대로 솔직히 나한테 손님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시청자분이 고대로 이거 읽고 얘기한거에요. 600 플래티넘 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스펙이 적혀있어요. 전객출력 400에 400에 적혀있고 가격이 27,000원짜리에요. 27,000원짜리가 600W 플래티넘일 수가 없죠. 뭐 이거야 못 읽을 수도 있어. 12V 출력량이 20밖에 안된다는거 20A에 12V 곱하면 240W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400에 적혀있지만 어 CPU랑 그래픽 카드가 12V를 쓰는데 12V 출력량은 고작 20A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40W가 됩니다. 240W 나는 저기에 9400에 1060이 고장 안나고 돌아간게 신기해요. 240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돌리기 빠질거 같은데 여튼 2060으로 바꾸시니까 못 버티고 저게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오고 파워를 교체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컴맹일 수는 있어요. 컴맹일 수는 있는데 어 여러분 조금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600이 적혔다고 600W가 아닐 수 있어요. 내 파워가 몇 왓든지 궁금하면 요새는 다나와 검색하면 뽕 파워 다 판별이 돼요. 다나와 스펙에 저런 식으로 뭐 400W 정격 출력 이렇게 적혀있기도 하고 아니면 스티커를 좀 더 자세히 보면 10W 출력량을 적어줍니다. 이거랑 이 암페어를 곱하게 하면 왓트가 돼요. 그래서 암페어가 아까 20 적혀있었죠. 20 플러스 18 이렇게 되어있었으면 그나마 얘는 음 400W급은 되는거죠. 400W급은 되는데 저런 식으로 20 암페어 단일만 적혀있으면 뭐다? 확실한 뽕 파워 한거죠. 절대 중등급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커버 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그냥 DC 출력에도 적혀있습니다. 5V 출력에 18암페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합쳐서 400이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 5V 출력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부분이 매우 부분적입니다. 보드에 일부 들어가고 CD-ROM에 일부도 하고 하드넷 들어가고 그 정도고 대부분 CPU가 먹는거랑 그래픽 카드가 먹는거는 12V 출력을 먹기 때문에 이게 600에 적혀있으면 얼마쯤 돼야 된다? 500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480에서 500 사이 정도 돼야 여러분이 뻥 파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걸로 뻥 파워가 어느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뻥 파워가 아닌 전격파워를 하더라도 품질이 매우 안좋은 제품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어보고 사는게 답은 아니긴 합니다만 최소한 저 정도는 아시는게 여러분이 속지않고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3번도 솔직히 난감했어요. 뭐 PC를 내가 판 것도 아니고 업계에도 자기 손으로 했고 글카도 딴 데 사고 PC도 딴 데 샀는데 뭐 시청자니까 네가 좀 이거 알려줘라 그래서 얘기해줬더니 일단 잘못된 정보를 저도 받은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얘기해줬는데 고장났다. 책임 내보고 줘라. 그래서 일단 책임을 져주긴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는 전화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상 영업에 방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정 시청자가 10만명이 넘죠. 그리고 그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 한 10만명 정도 해서 20만명 정도 됩니다. 20만명이 1년에 한 번만 저한테 문자 보내면 혹은 한 통만 전화를 걸면 저는 하루에 한 600톤 가까이 전화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제가 문자하고 전화 온 게 100톤 넘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하루에 들어온 게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다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응대를 해드리는 편인데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서 전화하거나 단대 산 거 뭐 문제 생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네 편이니까 좀 봐달라 이런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화는 사실 요새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튼 3번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장사하기 참 쉽지 않죠? 1, 3번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나마 이제 저 1, 3번은 사실 연도가 좀 지나가지고 저한테 희석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빌런들이 참 많은데 근실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얘기 못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요번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네 다음번에는 월요일간 면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